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10편 122편 우리 전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2편 1절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더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더다 거기 판단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다윗집의 보자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122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122편을 우리가 적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예배들이로 또 절기 때 모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교회에 오면서 하는 노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교회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들이로 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참 예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답을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냐 이 본문 말씀처럼 또 우리가 120절 10편, 120편부터는 전부 성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란 날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설이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은 나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성전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편 122편입니다 일전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살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누가 말하자 야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아 그래 그래 맞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너 혼자 가 요즘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뭘 또 가냐 아유 그냥 집에 있어 아유 바빠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래 아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서로서 가는 겁니다 야 우리 성전에 갈까? 그랬더니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나실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가고 싶고 저는 교회 가길 막 기다려주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평생 살면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다가 제가 한국 나가서 훈련 받으면서 어느 대학생 간증한 걸 들으면서 너무 쇼킹 충격을 받은 겁니다 원래 불신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갔다 왔는데 주일날 한 번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돌아오는 주일만 기다려지더라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너무 기다리다가 또 주일날 오고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왜 교회는 주일밖에 예배되는 날이 없냐고 수요일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수요일도 갔대 알고 봤더니 금요일도 있더래요 그래서 막 금요일도 가고 막 그래요 너무 좋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나는 나도 예배를 들으면서 저렇게 막 교회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수요일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이야 참 저를 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걸 듣는 순간에 이야 저건 참 나도 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들 특히 우리 다위에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갈 때 야 여화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다 그렇죠 예배라는 하나님 만나러 가자는 그 생각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바빠요 요즘 시대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예배 I care 뒷전에 처져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게 빈무덤을 찾은 거고 사실 십자가에 죽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알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찾는다면 분명한 답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사무엘에 부활해서 부활할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뭐 슬플 수는 있겠지만 아마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아마 갈릴리에 이미 가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았다 이건 진짜 다른 이야기겠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받고 있는지 그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자꾸 만족을 하겠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참된 소망이 생기겠죠 빈 무덤으로 가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로 향해서 앞으로 살아나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만나러 가겠죠 진짜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점점 좀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다 옷도 짧아지고 다 벗고 다니고 그거 뭐냐 창세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시던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원약 붙잡아야 된다 일리 있다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박해지는 이 세상 점점 바빠지고 해야 될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듯 안 들리고 따라가는 듯 나는 내 길을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22편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 이걸 두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할도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들이로 오면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 그래서 상황과 벌어지는 판단 그리고 상황 속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이 기쁨 영의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생각 속에 참된 기쁨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또다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음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지만 실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해해야 될 그 예루살렘의 단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표현하는 거죠 아 자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2절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안에 섰더다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더다 굉장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들떠있는 그 표현인 겁니다 야 예루살렘아 그렇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안에 섰구나 야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성문안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기쁨인 겁니다 우리 주일 교회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잽싸게 가야지 아이고 힘든다 아이고 오늘 대충하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윗처럼 오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안에 섰다다 야 드디어 들어왔다 그렇죠 교회에 발을 들인 순간 파킹라스로 돌아오는 순간 야 교회 왔구나 그렇죠 그 기쁨인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야 좋다 아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뭐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할 때 그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면서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그렇죠 요새 날씨도 좋아지고 다들 골프가 해가지고 사람들 골프 치면서 얼마나 그 기쁨을 느끼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좋아하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이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각이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약회가 기쁨이었어요 다윗에게는요 정말 오직 여우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갔던 이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성 안에 내 성 안에 들어왔어 이 기쁨 속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조밀한 성읍이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즉 견고하고 탄탄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견고하고 탄탄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잘 꽉꽉 묻혀져 있다 말하자면 자기 들어와 보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조밀한 성읍과 또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절기 때 올라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의미가 뭐냐면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신명계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지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아 그 말은 열두 지파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기념하는 거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사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오순절이 아니라 칠칠절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출애국기나 신명기 보면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6월절은 무교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절이죠 칠칠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수장절은 여기서 보면 초막절 처음에는 초막절로 이렇게 언어를 주었죠 내려오면서 우리는 다 같은 의미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쉽게 쓰는 단어들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세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다 그러니 절기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구나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겁니다 여호와의 그 6월절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각하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아 우리의 배경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모여두는 겁니다 그러니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여호와께 올라갈까? 여호와의 전에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 말에 맞아 이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오늘 시편에 있는 122편에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이겁니다 이 기쁨인 겁니다 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이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지질 끌려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요 언제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바꾸죠 우리의 바쁨과 바꿉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바꿉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바꿉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정당화 시키죠 어쩔 수 없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식일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타협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않고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찾지 못하면 이미 다 뺏긴 거라니까요 교회를 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타협한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나는 이미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노예로서 와버린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노예로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데는 내 생각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세운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으로 가슴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회복이 다다라는 말은 뭐냐 아니 이 기쁨이 회복되니까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데리고 왔어 가서 도장 찍고 헌금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유가 되면 밥도 먹고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기쁨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여와를 만나는 것이다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쉽고 편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각하면 막 진짜 온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예배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전도 주셨죠 그렇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래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1년에 3번 하는 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하는 그 노래입니다 오전입니다 거기 판단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자로다 판단의 보자, 다윗집의 보자 그 얘기죠 즉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다 왕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대 왕들은 재판의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전에는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판단의 보자를 두셨으니 예루살렘에 그 다윗의 집에 보자로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인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자, 다윗집의 보자 다윗이 보자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로마 시대 때도 영어로 젖음은 시트라고 해가지고 판단하는 의자인 겁니다 거기 앉은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지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보자가 영원한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할 것이다 그 통치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판단의 보자를 두셨으니 그 다윗의 집에 보자라다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오늘 끝나는 것 같고 내일 끝나는 것 같고 이게 다 끝났고 조금 더 오래가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70여 간 것은 80이지 영원한 것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죽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사람들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영원한 것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 뭡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우리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교회 집에서부터 교회 가이잖아 이게 기쁨에 들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이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달을 위해서 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간다며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그렇죠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미래 없는 겁니다 이 기쁨 여와의 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요 갈등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서 뭡니까 신앙생활을 못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겁니다 자기는 못하겠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에 묶여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 굉장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봐도 굉장한 겁니다 형들한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야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를 보면서 뭡니까 아 이게 우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상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다비보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가장 정상인 사람이다 주일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인 것이다 이게 안 된다 병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요 너무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저 사람들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이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배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구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다 그런데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쵸?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는 자체가 틀린 거네요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평안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시오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고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이 답을 우리는 정말 회복했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뭡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데 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번 한 주는 정말 우리가 돌아오면서 무슨 답을 찾았어야 됩니까? 절대 우리가 무덤을 향하지 않도록 갈릴리를 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됩니다 갈릴리로 향하는 나 십자가 달려가신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는 나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의 밤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살아계신 주를 찾자 살아계신 주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갈릴리로 못 간다니까요 그저 무덤에 가 있어야 돼요 무덤에 가했고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고 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사와서 얘기하죠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안 돼서 찾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음 속에 예루살렘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그걸로 차고 넘는 게 그냥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뭡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한다니까요 그 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참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도 뭐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져도 우린 기어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뭘 하느냐면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예배 예배 안식일 안식일 그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단 모세가 그랬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불신하고 있었잖아요 안 된다 우리 죽을 것이다 불신하고 그러니깐요 불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 모세가 답답하고 야 니들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뭡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언약 붙잡았다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답이 났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간절히 그렇게 부활 그렇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형통하고 번성할지어다 라는 그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예루살렘은 형통하고 번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교회가 잘 될지어다 그런다고 교회가 잘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으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빌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알고 깨달아진다면 이건 달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모일 때입니다 모여지고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120절부터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 지금 이 얘기인데 앞으로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예배드려야 될 때야 정말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여야 될 때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될 때 그 마가다락방에 가 있어야 사실적인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넋놓고 있으면 안 됐나 그러니까요 우리 특히 미국은요 끔찍합니다 한국에 가면 너나 나나 옆에서 막 북적북적 올라가서 신앙생활 같이 떠밀려 가는데 미국은요 내 스스로 같이 떠밀어 갈 이 분위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는 너무 유혹이 많아 미국에는 그냥 뱀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저희 가면 저기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 해라 계속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하다 형제들과 친구들 형제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얘기인 겁니다 부모라는 의미가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하다 모든 백성들의 평화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그의 왕권이 경고할지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왕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보호자 결국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강이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니 평강에는 있을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다면 뭡니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이 자연을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아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뭡니까 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 무슨 석가모니 엉뚱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요 하나님인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수밖에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거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여 어느 누구도 아니여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뭡니까 바울이 그러고 야 이거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죽도록 사랑하고 섬겨라 순종해라 그런데 이거는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알기를 원하셨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걸 알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해 살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뭡니까 가정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더 깨져나갈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뭡니까 언약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아냐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아무 결정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랩런트를 와서 그러면 제가 보면 그럽니다 불안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 불안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보이질 않아요 보여도 나에겐 그게 길이 아닌 거야 그래서 꽉 불안할 때 예배 회복 안 될 때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좀 기다려라 정말 왜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게 발견되어야 되는 그리아 인도 따라가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10편 저한테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왕권이 예루살렘과 그의 왕권이 경고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모를 통치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산업과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우리는 내려야 된다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없어요 서로서를 벌면서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나라가 너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참된 복이 뭡니까 인만우엘 아닙니까 그 복을 내가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복이 영원할지어다 참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일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자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른 예배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는 다 똑같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똑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 부약되는 안식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요일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 성경에서 절대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타협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기쁨을 뺏긴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정말 영원한 것 참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또 창생의 3장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른 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통치는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응답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자 교회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 참된 기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 사실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평강과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정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참된 기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기쁨을 흐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참된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하다 아멘